오늘은 27일날 아침이에요. 우리 가족들이 명절은 아직 며칠, 한 3일 더 남았죠. 내일 모레 글피인가? 오늘 27일이니까 28일, 29일날인데 오늘은 우리 가족이 아침 식사로 미리 먹을 수 있도록 고기전과 토트빵에서 따온 고추로 고기를 넣고 소금을 다 주는 거 넣고 생선전 한 팩을 해서 아침 식사로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미리 했어요. 오늘 하루 다 소비가 될 것 같아요.